3.9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울산광역시 사례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다 비슷한 현상들이 전국 자원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신민 D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를 기반을 해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투표 같은 경우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특정지역의 투표자들의 선호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보게 되면 차익값이 0에서 3%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입니다. 이것은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사전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에서 8% 정도를 5개 구해서 빼앗겨가지고 각 구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한테 표가 더해지는 빼앗은 표만큼 표를 더한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차익값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5개 구 전체에서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0%입니다.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계시지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이 선거 데이터가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 선거가 정상선거가 아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이처럼 모든 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은 항상 7에서 10%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로 플러스 값이 나오고 윤석열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후보 간에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합산해서 지금까지 제야전문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은 하나지만 서울에 있는 25개 구를 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 계산한 다음에 합산을 한 겁니다.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는 이재명이 19만 표로 이겼다고 발표했지만 제야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을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윤석열이 54만 표로 이긴 겁니다. 어제 보셨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선관위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3만 5천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전문가가 후보 간에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7만 표 차이로 3만 5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7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도 사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뭘 다 하는 거 아니까 울산광역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전산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전투표 득표수의 후보 간 표 이동을 전산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 같은 일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일어났고 그 같은 일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2020년 4.15 총선이 그대로 다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 치렀던 모든 공직선거와 윤석열 정부 하에 치렀었던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동일한 선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표가 이동하도록 다만 여러분 뭐가 달랐는가 조작감만 달랐던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사전투표만 일단 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보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더하기 당일투표인 총투표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왼쪽은 중앙선거관리노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구에서 이재명은 2만 7천표를 얻었고 윤석열은 3만 5천표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무슨 색인고 하니까 윤석열이 이긴 것 푸른색은 여러분들 누가 이긴 겁니까?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5개 가운데 3군데는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승리했고 그다음에 2군데는 이재명이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절반 가운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슨 값인고 하니까 이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표가 이동한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공짜로 그냥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이 억울하게 여러분들 표를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준 겁니다. 누가 되찾았다? 제야 전문가가 다 되찾아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겁니다. 윤석열은 표를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국민들이 준 표를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300만 표 400만 표 이러면 빼앗겼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먹었으니까 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뭡니까? 날 밤을 새가 그걸 계산해 가지고 윤석열이 표를 다 찾아준 겁니다. 얘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이 2만 7,937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사전 투표에 표가 이동한 것을 수정하고 나니까 2만 7,000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 이재명은 2만 2,306표밖에 못 받았더라. 윤석열은 선관위원회는 3만 5,809표를 3구 대통령 선거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표가 이동한 수학관계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이재명 여름 후보한테는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심상정은 뭐죠?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3만 5,809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4만 1,180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표가 이동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울산광역시의 동구입니다. 이재명은 2만 1,750표를 받아가지고 2만 456표를 받은 윤석열을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 이렇게 선관위가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걸 정상으로 다 돌려두니까 여러분 먼 거 하니까 제야 전문가 추정치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이재명은 2만 1,750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만 8,479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은 2만 45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2만 3,524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를 보게 되면 사전 투표에서 울산광역시 3구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이 3개구에서 승리하고 이재명이 2개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이재명 한 끼를 이동한 표를 다 개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여러분들 심상증이 빼앗긴 표를 다 대해주고 나니까 사전 투표에서 울산광역시에서 단 한 곳에서도 윤석열이 패배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에서도 압승했고 사전 투표에서는 모두 다 압승했지 선관이 발표됐다는 자료처럼 윤석열은 당일 투표에서는 압승했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세 군데밖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졌는데 윤석열과 심상 윤석열이 모두가 뭐가 주는가 하니까 붉은색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겼다 윤석열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5분의 3밖에 윤석열 후보가 못 이겼다. 그럼 5분의 2에서 교차 투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의 이름들 동구 주민들하고 북구 주민들이 머리가 헷가닥했습니까? 머리가 헷가닥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표본 수가 뭡니까? 무려 2만 3만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당연히 동구 주민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 지지도하고 당일 투표 지지도는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교차 투표 발생했으면 뭡니까? 손을 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손을 얼마나 댔냐? 여기 딱 나오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14만 182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12만 582표밖에 못 받았더라. 몇 표를 쑤셔 넣어줬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2만 1247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앳다 먹으라고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가 3구 대통령 선거 울산 강력시에서 17만 7212표에 사전 득표서를 기록했다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17만 표가 아니고 19만 7371표를 받았더라. 결국은 윤석열이 받은 19만 7371표 가운데서 2만 159표를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이 한 개도 1087표를 빼앗은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누가 한 개 그냥 앳다 먹으라고 준 겁니까? 이재명 한 개 준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왜 나오냐? 전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발각을 해낸 겁니다. 전산을.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되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각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 울산 강력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한 개 2만 159표 빼앗고 심상정이 한 개 이러면 1087표 빼앗아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 뭡니까? 이재명 한 개 앳다 먹으라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은 다 이러면 대박으로 표를 받았으니까 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왜 플러스가 나오냐? 항상 표를 받았으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은 뭡니까? 항상 표를 빼앗겼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왜 나오냐?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뭐죠? 이 여러분들 조작을 다 어디 했습니까? 울주군에 있는 모든 면단이 모든 면단이 밑에 1투표수 2투표 3투표수 다 여러분들 뭡니까? 표를 다 갔던 조작률 쪽에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뭡니까? 이재명은 다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심상정이 다 마이너스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예술임 예술 엄청나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작품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아니고 작품인 거죠 작품 예술 작품인 겁니다. 컴퓨터가 여러분들 창조한 예술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냐 이야기죠.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선관위는 이재명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42% 윤석열 득표율 53% 11% 격차를 사전투표에서 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재야 전문가가 윤석열이 그냥 공짜로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이 억울하게 빼앗기고 다 이러면 더해주고 나니까 예상 수정 득표율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59% 당일 투표 득표율이 36%입니다. 무려 몇 프로 차이는가 울산광역시에서 23%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자료는 몇 프로 발표했습니까 11% 격차가 났다고 발표한 겁니다. 진짜는 29%가 난 겁니다. 59% 빼기 36% 29%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몇 프로 발생했나 53% 빼기 42% 11% 격차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최종 결론은 뭐냐 3구 대통령 선거 울산광역시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여기 나오는 33만 6171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윤석열은 6%를 빼앗깁니다. 심상정은 032%를 빼앗깁니다. 그 표수가 2만 159표 1087표입니다. 이걸 두 개 합치게 되면 2만 1247표가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6.32%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32%를 이재명 함께 대해주고 그것만큼을 뭐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빼앗은 겁니다. 이제 사전투표 가운데 본인이 받은 표 가운데 그러면 윤석열은 몇 표를 빼앗겼냐 10.21%를 빼앗겼고 심상정도 10.61%를 빼앗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가 정상투표였으면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은 36%를 득표했을 건데 뻥튀기를 해가 42%를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올라간 겁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는 59%를 득했을 건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뭡니까 표를 빼앗아가 5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팍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밑에 제야 전문가가 잘 이야기했네요. 선관위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대결해서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35,383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이동시킨 것을 발각한 다음에 그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35,383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한 것이라고 진짜는 76,789표 차이로 울산광역시에서 승리했더라.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울산광역시. 윤석열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 참가자 수의 6%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0.31%를 빼앗겼고 선관위는 양 후보 격차가 사전투표 기준으로 3만 5천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7만 6,789표 차이가 났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54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전산을 동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사전투표 당일투표로 합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합친 걸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가 되어진 겁니다. 이겁니다.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 총 득표수 기준입니다. 이재명은 5만 4,075표를 중구에서 받았는데 진짜 알고 해보니 총 득표수 기준으로 이재명은 4만 8,442표밖에 못 받았더라. 제야 전문가 추정지입니다. 선관위는 윤석열이 중구에서 8만 1,399표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8만 1,000표가 아니고 8만 6,770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북구. 북구에서는 이재명이 아주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을 이겼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은 6만 4,692표를 받은 게 아니라 진짜는 6만 513표밖에 못 받았고 윤석열은 6만 4,597표를 받은 거라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총 득표수 기준을 보니까 6만 8,478표를 받은 겁니다. 북구에서도 압도적으로는 뭡니까? 윤석열이 총 득표수 기준으로 승리해가지고 윤석열이 모든 데서는 뭡니까? 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총 득표수 기준으로 윤석열 54%, 이재명 40%, 14% 차이로 윤석열이 울산광역시의 3구 대통령성에 승리했다. 이렇게 중앙선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14% 차이가 아니고 14%가 아니고 20% 차이가 났네. 승관위는 총 득표수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16% 격차로 눌렀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16% 맞습니까? 54 빼기 40은 얼마죠? 14%.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뭐죠? 57% 빼기 37%. 20%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20% 격차. 이렇게 해서 다 뭡니까? 다 이렇게 뭐 표를 그냥 뭡니까? 전산을 이용해서 다 이동시켜 가지고 오야 마음대로 결과를 다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밝혀질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갖고 있는 가공할 그런 위력이자 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서 윤석열 표를 얼마나 뽑아갔는지를 다 나오지 않습니까? 24만 무슨 7천 표 차이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이겼다? 그게 아니잖아요. 서울만 보더라도 몇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54만 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서울 하나만 따지더라도. 부산, 광역시 하나만 따지더라도 윤석열이 몇 표 차이로 이긴 겁니까? 사전 투표만 몇 표 차이로 이긴 겁니까? 27만 5,386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윤석열이 부산, 광역시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표 차가 훨씬 크겠죠. 사전 투표만 따져도 뭡니까? 사전 투표만 따져도 부산만 따지더라도 뭡니까? 27만 표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부산에 당일 투표를 포함하지 않고 사전 투표만 따지더라도. 이런 아주 황당한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전산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당신 살인 현장 봤어? 당신 살인 현장 봤냐고?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판결문을 이름 적은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헌. 한 사람은 덕수상구 성균관대학을 나왔고 천대엽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동헌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범인 잡아와 당신들이 불특정인으로 지칭했으니까 우리가 판결을 당신 승소 판결을 못 내리지 잡아오라고 잡아와. 범인을 못 잡아왔기 때문에 선관이 승소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4.15 총선에서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차이값이 이례적으로 크거나 작게 나타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으로써 그 다음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4.15 총선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4.15 총선도 손을 댄 거고 보궐선거도 손을 댄 거고 대통령선거 손을 댄 거고 지방선거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야점과 뭘 여러분 앞에 제공한 겁니까? 얼마나 포를 훔쳐갔는지를 다 제공한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에서 얼마나 훔쳐갔는지를 지금 이 도표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입니까? 이걸 여러분 다 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 표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당일 투표에서 얼마나 훔쳐갔냐? 이런 거 궁금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당일 투표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선거 울산광역시 사전특표특표수 빼기 당일특표특표 총특표수 기준으로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몇 표 훔쳤는지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서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대의자 오른쪽은 뭡니까? 그냥 공짜로 먹은 거하고 훔쳐간 것을 다 개내게 하고 토해내게 해가지고 뭡니까? 수정보완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진짜 후보별 득표수 총특표수를 구한 거 아닙니까? 다 표수가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5만4천표를 중구에서 받은 게 아니고 4만8천표밖에 못 받았고 윤석열은 8만1천표를 받은 게 아니고 8만6천표를 받은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총계를 합쳐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2만7천87표를 쑤셔넣고 국힘당의 윤석열은 2만5천745표를 가져갔다. 다 나오잖아요. 선관위는 뭡니까? 양후보사의 14%의 격차로 윤석열이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14%가 아니고 20%의 득표율 격차가 발생했다. 이런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해서 제가 방송 이양하는 거니까 마지막 시간은 항상 이렇게 전국 8도 유람하면서 어떻게 선거에 손을 댔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 8도 유람 시에 푸든지 아멘